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짧은 논문을 혼자서 써냅니다 12살 때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를 혼자서 증명을 해내지요 16살 때는 원추곡선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에도 파스칼의 정리라는 제목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 물론 기억은 안 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18살 때는 회계사인 아버지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톱니바퀴로 작동하는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혼자 만들어서 참 아버지께 효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23살 때는 대기의 압력이라는 오늘날에는 상식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대기의 압력을 실험으로 증명해내는 업적이라고 할까요 성과를 거둡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 만큼 많은 천재적 업적을 남긴 인물인데요 평범한 우리들과 달리 그런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발명 발견을 해낸 인물이었으니 그의 인생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정작 그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으로 꼽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가 31세가 되던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0분까지 한 두 시간여 동안 그는 강렬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급히 종이에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양피지로 다시 옮겨 적어서 그의 입고 다니던 옷 안 깊숙한 곳에 꼬메어 두었습니다 이 메모가 그의 사후에 발견되어 지금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서 그는 그 밤에 두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 놀람, 충격, 또 확신 이런 신앙 고백과 같은 글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좀 길지만 한 대목만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철학자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신, 감격, 평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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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짧은 한 대목만 인용했지만 그가 그 밤에 얼마나 강렬한 영적 경험을 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파스칼은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세속의 욕망도 버리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게 되죠 그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담은 많은 글들이 그의 사후에 유족들에 의해서 출간되어서 오늘날에도 팡세, 프랑스어로 생각들, 단상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팡세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으로 말미야만 놀라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이런 경험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만나 뵙지 못한 채 말로만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길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나야가라 폭포를 아무리 말로 많이 들어본들 직접 그 폭포에 가서 그 압도적인 폭포의 거대함과 웅장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지 않은 채 누가 나야가라 폭포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책을 보고 사진을 보아도 배를 타고 직접 그 폭포 아래까지 들어가 초당 쏟아지는 7천만 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수량으로 인한 거대한 물보라와 장관과 압도적인 소리와 풍광을 보지 못한 채 나야가라 폭포를 안다고 하는 사람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북극의 오로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보고 한들 수백 킬로의 하늘에 펼쳐진 거대한 밤하늘을 캔버스로 한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보고 듣고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보았다 한들 그가 오로라를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라를 체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으로 성장했다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겸손하게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마련인 것이죠 대학 시절에 제가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누가 다가와서 말을 걸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뵙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고 전도하려던 사람이 저한테 오히려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나한테 전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전도를 했냐고 예수님을 왜 못 만났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고민을 하더니 저한테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좀 더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특권이자 복이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하는 경험 그분을 만나는 경험은 제자의 삶에서 큰 놀라움을 은혜를 복을 선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 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30주를 달려온 산상설교를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묵상함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우리는 30주 동안 거의 8개월을 묵상하며 달려온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던가요? 본문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산상설교를 모두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놀랐다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는가? 29절을 다른 번역번으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공동번역으로 먼저 보시죠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 어떤 권위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톱라이트가 한 번역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하던 것과 달리 자기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자기의 권위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달리 그럼 서기관들은 누구의 권위로 가르치셨습니까?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해준 모세와 또 그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놓은 유명한 라삐들의 권위를 빌려서 가르쳐왔던 거예요 모세께서는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어느 어느 라삐께서는 이 모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유명 라삐들을 빌어와 전한 이유는 자기들에게는 그것을 선포할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인용했던 모세나 유명한 라삐 그 누구도 아닌 그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권위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우리가 산상설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몇 대목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옛사람, 우리 조상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보고 락하라 바보라고 멸시하는 이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가 아닌 내가 이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 당신이,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잖아 이 말을 들어야 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27절, 라삐들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력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실제로 가늠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들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이 말이란 말이죠 이런 의미죠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 복수하라고 너희가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수하지 말아라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수하라고 가르쳤든 어쨌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지 않느냐 모세보다 더 큰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점이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에 더 큰 자가 없다고 믿는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모세와 그 모세의 말을 해석해 온 유명한 우리가 존경하는 라비들의 말씀을 지가 뭔데 젊은 라비 주제에 떠오르는 요즘 잘나가는 젊은 스승인 줄 알았던 이 예수라는 자가 무슨 권위로 모세보다 더 강력한 권위로 자기가 말한단 말인가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무리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첫째는 이런 태도가 자칫 잘못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태도이기도 하거니와 도대체 자기가 무엇이라 생각하기에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모세보다 더 큰 권위로 자신의 말을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의아함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그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죠 야, 지가 모세보다 더 크대 무슨 제정신이야? 그러나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에 담긴 놀라운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의아했던 것이죠 아니, 이런 지혜를 쏟아내는 저 젊은이는 도대체 누구기에 모세보다 더 큰 권위로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몰려들어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도 모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많았던 순회 전도자 떠오르는 지혜의 스승 젊은 라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하셨을 때 쫓아가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아, 이분이 새로운 또 주목받는 젊은 스승이시구나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모았고 또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라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모여든 제자들과 무리들이었기에 예수님에게서 그런 지혜의 스승 라삐 중에 한 사람을 뛰어넘는 말씀과 능력과 권위를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놀랐던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은 스승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적절치 않은데 그 말이 도무지 이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이분을 라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 그의 말과 사역과 행위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마치 바다를 물주머니에 담으려는 시도처럼 이분을 라삐 중 한 분으로 부르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표현이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놀라는 일이 끊임없이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서에는 그런 사건들을 가득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몇 대목만 함께 보시죠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적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귀신을 어떻게 저 사람이 쫓아내지 다 놀라는 거예요 2장 12절 그가 그 장애인이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말만 말씀으로 명령만 하니까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아서 걸어나가는가 5장 42절 죽었던 그 소녀가 달리다곰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은 사람을 일으켜 도대체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누구란 말인가 6장 51절 예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던 이제는 바람과 파도와 자연을 명령해서 잠잠케 하시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누구길래 이런 권세를 가지셨단 말인가 7장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니라 한다 하니라 하고 심히 놀랍니다 이 놀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던 길에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누구란 말인가 바로 이런 일이 이렇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서 놀라는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놀라는 것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산상설교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인간의 자연의 본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오른뺨을 때리면 때리면 그대로 복수를 해도 몇 번을 하고 그래도 시원치 않아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내밉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서만 일어나는 기적이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히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제자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구나 그분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그제서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들에게는 그러므로 그런 경험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욕망의 에너지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주님을 경험할 방법도 이유도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이 반복되는 끝에 제자들은 마침내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결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서 가이사라 빌리뽀에 들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모든 놀라운 일을 다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마침내 깨닫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공부 때 가르쳐 주시네 이거 암송하라고 해서 암송했는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에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나야가라에서는 초당 7천 톤의 물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듯이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말로 한다고 내가 나야가라를 본 것도 아는 것도 경험한 것도 아니듯 이 문장을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다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놀라운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제서야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투덜대며 원망하며 낙심한 마음에 그물 깊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가 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무슨 물고기가 있어 저분이 어부의 삶을 아나 모르나 깊은 데는 물고기 없는 것을 알지만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며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가 베드로는 놀라고 놀라고 또 놀라고 주님을 경험한 끝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가장 마지막 시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놀라고 경험하고 다 깨달은 끝에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구약이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이 선언한 오실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니 성경공부 시간에 그렇게 가르치니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참으로 자신의 전인격적인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뒤흔들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모래성 위에 쌓아온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이 태어나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 이제야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거예요 왜 이분의 삶에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요 그 누구도 태양을 똑바로 두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1, 2초도 견디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억지로 눈꺼풀을 열어서 10초만 태양을 바라본다면 그 강렬한 태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촛불은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시력을 잃지 않지만 태양은 잠시 동안도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영광의 차이 때문이죠 촛불의 보잘것 없는 영광과 우리의 존재로는 감당할 수 없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빛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마주하면 우리의 영혼은 불타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성과 교만과 악함이 다 불타버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 놀라는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주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존귀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스 3장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 아니라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 지혜의 스승이 와도 창조주의 영광과 존귀함과 비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보석과 보아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한 분이 되셔야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사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과 역사와 문명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 오늘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혹독한 코로나의 고난을 이겨낼 은혜와 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로 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며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알고 바로 그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나요 동료가 있나요 가족 친지가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라 해도 자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은 고사하고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가깝다 하지만 돈 한 푼 주고받는 것도 마음이 떨리고 걱정되고 아까운데 목숨을 누구를 위해 준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 아니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되어 거역하는 일을 말 잘 듣는 이쁜 자식도 아니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헌신하는 믿음 좋은 자식도 아니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마주할 때에 노을 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어 구원하여 주시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살리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극률히 여기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는지요 어제와 오늘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2000년 전 그 산 위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 산상설교를 듣고 놀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경험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에 놀라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사랑에 놀라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돌보시고 구원하실 그 권세와 능력에 놀라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기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요비 고난을 이겨낸 후에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주님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으로 보고 대면하고 경험하고 놀라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그분과 놀라는 그분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